까말라실라라고 인도 고승인데 티벳에 초청 받아서 티벳의 불교를 전한 1세대 분이죠. 파드마산바바나 이런 분들이 가서 티벳이, 이제 티벳의 당시에 중국식 선, 도노돈수, 한 방에 붙여간다. 몰라만 하고 있으면 바로 붙여다 하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 몰라 하면 바로 견성이고 견성이면 바로 성불이다는 주장. 그러니까 도노하고 바로 돈수, 닦을 것 없이 그대로 붙여야 된다. 지금 한국 불교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도노, 돈수, 성철수님 주장한 게 이거예요.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 왕비나 왕가에서도 믿고 유행하고 있었어요. 중국 선종이 들어가서 히트를 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티벳 불교의 성격을 지금 우리가 아는 티벳 불교의 성격을 만든 분이 이제 이분이죠. 이분이 가서 인도에서 초청 받아서 가서 티벳에 가서 인도식 도노 점수 이론을 펴요, 이분은. 도노 한 뒤에 겁나 다 가야 해서 성불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주장하는 일지, 십지 다 밟아야 붙여 대지 한 방에 대는 거 아니고 몰라만 하고 있는 거는 도가 아니고 항상 이 몰라의 대항에서 뭔 주장이냐면 정의 쌍수가 도다. 정의 쌍수가 도다. 이거 주장해서 우리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들을 펴셔서 논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티벳 불교가 이 불교 성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도식 도노 점수 이론에 근거한 불교가 들어섰는데 일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 책을 달라이 라마 존자도 강의 많이 하세요. 그분이 강의한 강의록으로도 수행의 단계인가 그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수습 차제라고 번역된 책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같은 말이에요. 차제라는 게 사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습이라는 건 수행이고 수행에서 익히다 해서 수습 차제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요즘 말로 수행의 단계 이렇게 번역한 책인데 예전에 한번 수습 차제라는 책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럼 보시면 공부 이제 초학자가 어떻게 공부를 해 가지고 부처가 되는가 이제 그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만은 제가 이 책을 뭐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그림 하나만 그려서 설명 드릴게요. 여기 하나 들어 놓으시면 제가 되게 아플 때 이제 읽었던 책인데 제 책에다 그림 그려 놓은 게 있어서 혼자서 계속 이 집만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책 하나 구해서도요. 그 이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도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거랑 비교해 보면서 연구해 봐요. 그럼 재밌거든요. 아 그래서 그 이 사람이 어디까지 봤고 뭘 잘 못 봤고 뭘 잘 보고 막 이런 거 분석해 보는 게 재미. 이거는 제가 그냥 제가 제대로 이 진리를 가지고 사색하는 거랑 또 다른 맛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 진리를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전 저대로 진리에 대해서 이제 확인한 바가 있지만 다른 이제 위대한 어떤 고승들이나 이런 도인들이 같은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중생은 서로 다 다른 각도에서 보거든요. 그것도 찾아보는 재미 때문에 또 쉬지 않고 저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끝이 없는 거예요. 너 공부를 계속해 진리 모르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 같은 데 도인들은요. 평생 같은 말만 했다가 되게 자랑이에요. 어려서 도를 얻은 뒤에 평생 같은 말을 했다. 왜? 도노 돈수 이론상은 도노 했으면 더 닦을 게 없어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같은 말만 해야 돼요. 중간에 말이 바뀌면 이상한 거죠. 도노를 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시겠어요? 한국 불교도 지금 도노 돈수가 유행하면서 내부 비판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서로 묻지도 못한다. 몰라도. 물으면 도노를 못 한 게 돼요. 바로 깨달음을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너 도노 했는데 왜 더 닦으려고 하지? 그런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닦아도 다 못 닦아요. 우리는. 그게 본질입니다. 여기서 지워버리고 되게 재미있는 말씀을 하는 게 있어서 그 책에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설명하는 되게 재미있는 관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공부랑 정말 일치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이 설명을 참 잘하는 게 모든 거를 보리심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한 양심이에요. 인터넷 어디 가니까 보리심을 양심이라고 제가 설명했다고 막 욕해 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좀 관심을 꺼주시면 좋겠는데 보리심이 양심입니다. 양심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양심을 너무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메타 인지의 오류죠. 양심은 뭐 다 하는 건데 어떻게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 보리심에다가 양심 같은 일상의 영어를 쓸 수가 있지? 양심은 맹자가 처음 한 말이고 유교의 최고의 참나에 대한 유교의 호칭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다가 보리심하고 겸상을 이런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리심이 양심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확히 이해가 돼요. 우리 500년간 유교공부의 전통 속에서 나온 그 양심이 티벳불교에서 말한 보리심이라는 거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정보를 바로 얻으실 수 있는데 괜히 그 엄한 소리 할 필요가 없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마음이고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에요. 우리 양심이 이니에이지의 마음이죠. 이니에이지의 마음이 양심이라는 것만 아시면 보리심이 어떤 건지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리심을 닦아서 일체지가 우주 모든 걸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일체지는 하느님과 같은 지혜예요.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삼생의 모든 존재를 다 꿰뚫어보는 거예요. 존재, 근본원리, 보편법칙 뿐만 아니라 모든 인과관계까지 다 꿰뚫어보는 여러분의 삼생, 이 컵의 삼생까지 컵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겠죠? 알 필요도 없죠. 그것까지 다 아는 걸 일체지라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신격화된 불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목표는 일체지에 두고 가는 거예요. 이 불지는 어떤 의미냐. 무지랑 아집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 저는 이런 경지는 불가능하다는 게 제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십지보살에서 끝내요. 여기는 십지 이후에 보통 십이지라고 하죠. 십일지는 과도기고 십지까지 간 양반이 십일지에서 때를 벗기고 도달하는 경지가 십이지예요. 십이지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불지라고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 개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초월적인 하느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존재는 이미 우주에 비로저나불이 계시기 때문에 따로 또 이런 존재가 되겠다는 걸 말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체지를 목표로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보리심을 완전히 개발해버리겠다. 보리심을 끝까지 내양심을 개발해서 내양심의 일말의 싹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싹을 찾아서 완전히 개발해서 성인의 경지까지 가겠다. 이게 유교랑 똑같은 거예요. 측은지심 하나를 붙잡고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사양지심이라는 게 보리심에서 나오는 싹이죠. 양심의 싹을 하나 붙잡고 키울 때까지 키워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겠다. 똑같아요. 이 대승불교도. 유교랑 진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재밌는 게 설명을 또 잘해줘요. 유교랑 다르게 또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데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보리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승의의 보리심과 세속의 보리심이 있어요. 뭐냐? 승의는 절대계의 보리심이고 세속은 현상계의 보리심이니까 승의의 보리심은 뭐겠어요? 참나예요. 세속의 보리심은요? 육바라밀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양심의 본체고 이건 양심의 작용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건 양심의 본체, 이건 작용. 그럼 여러분, 참나 알고 육바라밀을 잘하면 되는 거죠. 육바라밀을 닦는데 두 가지 또 보리심이 있어요. 이 책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이 있습니다. 뜻을 세우는 거고요. 이거는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잘해서 중생을 다 구해야지 하는 원을 세우는 것도 원보리심이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거는 행보리심이라고요. 여러분, 보리심에 대해 다 아신 거예요. 보리심은 딱 이겁니다. 승의의 보리심과 세속보리심, 절대계의 보리심과 현상계의 보리심이 있고 이건 참나, 이건 참나, 공적영지라고 하면 돼요. 공적영지, 이쪽은 육바라밀. 이 표현들은 티벳불교에서 잘 안 씁니다만 유사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아는 용어로 정리 드린 거고 육바라밀은 원을 세우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 이해되시죠? 이게 불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책에서는 시작부터 바로 참나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설정해요. 세속보리심을 한번 그전에 먼저 닦아요. 승의의 보리심을 얻고 참나를 얻은 뒤에 육바라밀을 닦자 이겁니다. 그럼 체계가 좀 보이죠? 자,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스스로 기특하실 겁니다. 자, 세속보리심도 그러면 이게 세속은 항상 원과 행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행을 더 먼저 한번 해봐요. 이 책 순서상 그냥 원, 행만 하면 되는데 이 책 순서상 보니까 세속보리심 중에 행을 먼저 하라는 게 사무량심을 닦으라고 그래요. 갑자기 엄청난 체계를 닦는 것 같지만 별 얘기가 아니고 사무량심이요. 혼자 앉아서 이 짓을 해보래요. 티벳불교는 이거 진짜 좋아합니다. 사무량심. 먼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불러 이렇게 마음에 불러서 명상할 때 그 짓을 해요. 좋은 짓이에요. 사랑,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뭐냐면 자, 비, 희, 사 자, 사랑해주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로움을 주려는 마음이고요. 비는 슬플비자라서 상대방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 희, 반대로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 사, 평정심. 상대방이 나한테 해롭게 하더라도 평정심을 지킬 수 있는 마음. 이해되시죠? 이게 사무량심이에요. 왜 무량심이라고 하느냐? 부처님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비만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비, 가족을 마음에 불러일으켜봐요. 가족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줘요. 그 다음에 친구를 마음에 불러내봐요. 친구의 아픔을 공감해줘요. 이걸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거예요. 이게 명상법이 석가모니 때부터 나온 겁니다. 초기 경전에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씩 관계가 먼 친구로 가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일반 중생, 길 가는 중생 하나를 상상해보면서 그 사람의 아픔, 어딘가 피 흘리고 있을 때 같이 아파해주는 걸 연습해봐요. 그 다음에 왼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불러다가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봐요. 그 다음에 온 우주에 있는 중생들을 상상하면서 해봐요. 근데 어디로 하느냐? 동쪽으로 무량한 세계까지 상상해봐요. 그니까 온 우주에 있는 중생 모두를 내가 한 번씩 다 아픔을 아파해줘보는 거예요. 이게 비, 무량심, 다. 희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로움을 주는 걸 상상해보고 아픔을 아파하는 걸 상상해본 다음에 비, 다음이 희가 있는 이유가 아픔을 아파하기는 더 편한데요. 기쁨을 같이 기뻐해주기는 좀 더 힘들어요. 애고가. 옆집 막 슬픈 일 있을 때 위로해주는 건 좋은데 옆집 대박났다 그러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탁 뭔가 다치는 게 있죠. 배나 안 아프면 다행이죠. 평정심으로 빨리 막 평정심.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수행을 해요. 사무량심을 다 하고 나면 상대방에 대해서 처연해지면서 내 양심은 많이 개발되겠죠. 이걸 시켜요. 이 책에서. 이걸 많이 하다 보면 근데 별게 아니라 엄청난 경지까지 가시라는 게 아니라 남 역지사지 공부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역지사지 공부를 많이 행하다 보면 원이 생긴대요. 어떤 원이 생기냐면 이야, 이 중생들의 이 아픔을 내가 돋닦아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보리심을 밝혀서 다 건져주고 싶다 하는 자리 이타의 서원이 탁 나와요. 이때 원. 서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행하느냐. 특히 정의 쌍수를 닦아야 그 다음 뭐 하냐. 참나를 깨달아요. 그리고 참나를 깨달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육바라밀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육바라밀이 닦이는 정도에 따라 일지부터 십지가 나뉘고 마지막에 불지에 들어가요. 이게 이 책 전체의 체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책 한 권 다 소개받으신 거예요. 이 책 전체를 다 읽으시면 상중하편에 세 편인데 이 책의 안에서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이 처음에 이 사무량심 이게 대비심이라는 거고 그건 자비심이고 자비심이 이 위대한 보리심을 밝혀 일체질 얻는 공부에 있어서 대비심이 가장 뿌리가 되고 이때 깨달은 이 우리 보리심 공저경지의 보리심이 원인이 돼서 마지막에 이 육바라밀의 방편을 통해서 그 궁극의 경지까지 간다. 그래서 이게 이분의 공부책에 이게 다입니다. 이게 결국 티벳불교의 핵심이에요. 보리심을 밝혀 일체질을 얻는 공부고 대비심이 뿌리가 돼서 남까지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고 그래서 보리심이 보리심이 이때 여기서부터 보리심이 발동해요. 남 구해줘야지 하는 것부터 보리심입니다. 이미 그 보리심이 발동해가지고 내 안에서 이 보리심 키워가는 게 핵심이니까 보리심이 원인이 되고 내 마음에서 공부해서 보리심을 육바라밀로 밝혀내는 게 공부의 궁극에 이르게 하는 힘이 된다. 그래서 대비심은 뿌리이요. 보리심은 원인이요. 이게 서원부터 다 보리심이니까 보리심이 원인이 되고 방편, 육바라밀로 보리심을 우리가 완성시킨다. 다르죠? 지금 한국불교에서 듣던 얘기랑 좀 다르죠? 이거 좀 알아두세요. 저희 학담 공부랑 이 책에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걸 읽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는 게 읽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 보리심에서 최고의 경지까지 깨달을 때 정해쌍수로 닦는다는 거는 밝힌 건 아주 중요하신데 정해쌍수를 통해서 밝히되 이 승리의 보리심에 대해서 아공, 벚궁까지만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공이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구공이 없어요. 아공, 벚궁만 알면 우리는 공을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공을 안 거고 이 육바라밀을 그러면 육바라밀을 우리 입장에서는 구공이 들어가야 육바라밀을 갖춘 공이 나와야 육바라밀의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이쪽은 아공, 벚궁이니까 진짜 공인 거예요. 우주는 텅 빈 자리만 있고 육바라밀을 그러면 육바라밀과 연결이 안 되잖아요. 매끄럽게 우리의 육바라밀이 참나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 양관들은 육바라밀을 왜 해야 됩니까? 공덕을 많이 쌓아야 부처가 되니까 그래야 아까 얘기한 무지와 아집을 털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라고만 얘기하지 우리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으니까 하는 거야 라는 말은 안 하세요. 아공, 벚궁만 얘기한다. 그거 알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랑 지금 티벳불교랑 차이 왜냐? 티벳불교는요 전통적으로 이분도 그렇고 중간학파들이세요. 중간학파들은 공으로 끝나지 공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티벳불교도 공 안에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어서 참나로서 이 공이 작용한다는 얘기도 잘 안 해요. 근데 심지어 그 안에 육바라밀의 원리가 들어있다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공이 실체화되면서 텅빔의 요소가 죽거든요. 텅빔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에라마 같은 분도 참나도 부정하고 우리 안에 이런 진리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도 교회 주시는 게 우리 안에 자비의 씨앗이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처럼 육바라밀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해버리면 공이 하나의 존재가 되어버려요. 실체가 되어버려요. 중간학파는 중간학파는 공에서 끝나는 걸 좋아합니다. 텅빔에서 끝나는 걸 좋아해요. 학설이 그래서 구공 얘기를 안 합니다. 공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학설적으로 엄청 반대합니다. 중간중간 티벳에서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들은 크게 탄압 받고 끝났어요. 예전에 전통적으로 학설상 교학을 달라에라마 쪽인 겔루파 쪽이 교학을 쥐고 있는데 그게 아주 철저한 공파예요. 중간학파 공에 뭐 하나 보태는 걸 싫어하는 학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티벳 불교보다 우리가 낫다 이런 것보다 우리만의 역할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준다. 공 안에 양심이 있어 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정확히 공부를 해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알 수 있게 입증해 줄 책임이 있다라는 사명감까지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다. 저희 체계랑 놀랍게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또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자명하다고 여긴 부분들은 제가 또 많이 소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리랑 엄청나게 싱크로율이 높달까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데 또 중요한 부분에서 또 확 좀 다른 요걸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이걸 알고 공부하시면 이 책을 보시는 게 또 여러분의 아공 복공 공부에도 도움이 되실 거고 육바람을 공부해도 읽지부터 십지도 찬찬히 다 소개해 줘요. 각 레벨별로 특징이 뭔지 우리 우리 아 뭐랄까요. 아 저기 이 책을 대신하려면요. 수신결하고 화환경 같이 보시면 이 책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수신결하고 화환경 같이 보시면 거기에 이제 새로 나올 육바람일선을 보시면 구공까지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자 이 책을 참고로 보시되 이 책을 딱 대신할 만한 우리 학당의 교재들이 수신결 육바람일선 화환경 보시면 수신결로 정해쌍수 확실히 배우고 육바람일선으로 세속에서 육바람일 닦는 법 배우시고 그게 이제 마무리돼가지고 일지부터 십지 올라가는 거는 화환경이 저희가 더 무섭게 해놨죠. 파놨죠. 여기는 일지부터 십지 간략한데 우리 화환경은 우리는 화환경 하나를 가지고 일지부터 십지만 가지고 이렇게 책을 한 건데 쓰니 이론에서 절대 안 딸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거기 티벳의 림포체 저기 우리 들이 학당 와서 학당 이렇게 우리 신사랑 얘기하다 쫄고 이런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왜 이 사람들 이상해 한국 가면 박 가는 할머니가 아공, 법공을 노래한다더라 학당 가면 한국 가면 거기 함부로 학당 가서 진리 가지고 법거량 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나라가 됐으면 저는 원이 없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